지금 두 번째 히트가 나올 랑 말랑 했는데 하나, 둘, 셋! 거꾸로는 연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없어요.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윤도현 씨 정답했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닙니다. 비슷했어요. 남준봉, 준봉, 준봉.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정답. 아, 이제 가사가 제목이 어렵구나.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 글처럼. 뭐야? 이유처럼이었는데. 이유처럼 알고 있다고요? 이유처럼 알고 있다고요? 이유처럼 알고 있다고요? 정답 알고 있어요. 윤도현 씨가 되게 욕심 많으시구나. 저는 윤도현 씨는 덤비실 줄은 몰랐었는데 계속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은 수영 씨가 하나 골라 보세요. 그냥 골라요? 그냥 골라요. 스팀 다리미. 휴대용? 핸디형 다리미. 휴대용이에요? 네, 해외 다닐 때 용이하고 봤어요. 요겁니다. 힌트 주세요. 노래방 최다 수록곡 그룹? 어느 그룹일까요? 정답. 정답. 려욱이에요. 려욱이에요. G.O.D. 아 제목? 이렇게 되면 려욱과 루나는 기회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기회는 없습니다. 제목? 제목이에요. 무조건 제목이에요. 다음에 계속 보실게요. 마이크 이베이 되시고요. 힌트 계속 주세요. 요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읽어주세요. 교향 정답. 제 5번 씨단초. 하나, 둘, 셋. 어... T.O.P. 뭐하냐. T.O.P. 뭐하냐. 정답 정답. 정답. 잠시만요. 쿨의 운명. 정답. 나오세요. 야. 이리라 이리라 빨리 와.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볼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려 조져앉고 말았지 그토록 애가 터진 조져앉은 내 이상형 성공! 다리미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더 좋은 게요. 여러분. 한 팀이 성공을 하면 그 팀원들에게 다 상품을 드려요. 두 개 드려요. 진짜? 자, 어쨌든 이번에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캡슐 에스프레소.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캡슐 에스프레소. 힌트 주세요. 어? 뭐야? 와이퍼 움직이는... 와이퍼? 와이프인가? 와이퍼. 와이퍼. 와이프도 움직여야죠. 정답. 정답. 예원. 빗속의 여인. 아닙니다. 정답.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말해줘. 어머 정답. 맞다. 맞다. 같이 나오세요. 출연하자. 수영 수영. 자. 나야.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니 마음을 말해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있지. 정말 니 마음을 보여줘. 성공. 2. 3.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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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윤도혜씨 진짜 좋아하네요 자 열려라 노래방 번외게임 오늘 번외게임 우승자는 선물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다 가져갑니다 일단 갈게요 집중하십시오 자 첫번째 곡 음악 주세요 장윤정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한민관 이제와서 살며시 하하하하 백선수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맘은 너무나 아쉬워 컷